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역입니다. 짜자잔! 이제 웬만한 아이들은 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한참까지 날씨를 보면서 밖에 놔둘 수 있는 아이들은 가림막이 되는 곳에서 조금 오랫동안 그래도 하루라도 더 밖에 있다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모든 아이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서 아주 바쁘게 선반 정리도 하고 다육식들도 다 실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밤사이에 기운이 뚝 떨어져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이들 이제 추운 계절에 물관리 또 어떤 아이들을 제대로 또 살펴줘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꼭 물을 챙겨줘야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동영다역 아이들은 생기도 있고 또 예뻐지고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지면 물 주는 거를 좀 주기를 좀 줄여준다든지 또 하염 다육은 되도록이면 네, 이제 물을 주지를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영하로 내려가면 다육이들을 단수를 해줘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 물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준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실내이지만 실내 어디냐에 따라서도 다르겠고 또 뭐 위치 그리고 또 어떤 화분을 쓰는지 그리고 또 물을 줬을 때 얼마만큼 물을 줬는지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물주기가 많이 달라질 텐데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좀 주의를 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렇게 수관이 약한 아이들 수관이 좀 얇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날씨가 좀 많이 춥더라도 좀 따뜻한 베란다 안쪽에서라도 물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은 반드시 물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이제 소인제예요. 소인제가 너무너무 예뻐졌지요. 네, 아주 그냥 활짝 펴가지고 얼굴이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그런데 자, 요기에서 하나를 네,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짠! 요게 보면 다 이렇게 로제트가 확 피어있는데 요 아이만 요렇게 봉오리가 져있잖아요. 그죠? 요 아이가 한 개만 예, 물을 줘도 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요 아이의 줄기를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요 아이가 물을 조금 한창 못 먹었을 때 이 줄기 하나가 고사가 됐어요. 요 아이는 제가 옮겨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활짝 피었죠, 로제트가? 활짝 피었는데 딱 요 가운데 있는 요 아이만 예, 오무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줄기를 요렇게 살펴봤더니 역시나 수관이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를 제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어차피 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가지를 자르도록 할게요. 요렇게 네, 짠! 보세요. 와우 세상에. 요렇게 와우 요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가지의 끝에가 완전히 말라져 있지요. 예, 요 부분이 완전히 끝에가 말라져 있어서 물을 줘도 이제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는 예, 고런 상태로 가지가 완전히 수관이 말라버렸어요. 어, 이렇게 좀 가을에 물을 좀 많이 못 챙겨줬을 때가 있었거든요. 고때 아이들이 조금 많이 오무라져 있었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고때 요 다른 아이들은 물을 이제 줬을 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좀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것만, 예, 요거 하나만 이렇게 수관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예, 이제는 더 이상 네, 자랄 수가 없을 네, 지경이 돼버렸네요. 어, 요게 여러분들이 잘 좀 살펴주셔야 되는 것이 음, 이렇게 수관이 가늘고 요렇게 목질화가 되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들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조금만 물을 제대로 못 챙겨주더라도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수관이 완전히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재생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한번 말라버리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소인제나 유접곡 같은 다육이들은 어, 잘 한번 살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유접곡이 요렇게 가지가 좀 말라가지고 예, 좀 네, 보낸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이제 라디칸스인데요. 요 라디칸스도 밑에 부분이 이렇게 목질화가 되면서 성장을 하는 아이죠. 그리고 요 아이를 보시면 또 좀 티가 나는 게 이게 지금 여기 가운데는 아주, 네, 지금 물을 먹고 엄청 예뻐지고 있고 새로운 자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요 양쪽 옆으로 예, 물을 똑같이 줌에도 불구하고 요 양쪽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물을 제대로 못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좀 상태가 이상하다. 자꾸 입장에 쭈글거린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비가 올 때 물을 한꺼번에 한번 충분히 네, 비를 맞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살아나더라고요. 아무래도 뿌리 쪽이나 이 밑부분에 수관이 조금 많이 말라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똑같이 물을 주는데도 그 가지가 유난히 조금 쪼글거리거나 좀 생기가 없다 하면 그쪽의 뿌리나 그쪽의 줄기의 수관이 말라서 막혀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줄 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가지들이 좀 많이 뻗어있고 이렇게 수관이 가늘고 금방 목질화가 되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살펴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티가 확 나죠.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웅동자금이거든요. 웅동자금도 야들야들 하잖아요. 그죠? 야들야들하고 줄기가 굉장히 네, 수관이 얇은 아이들이거든요. 이 웅동자금도 제가 물을 좀 많이 못 챙겨줬던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밑부분이 이렇게 금방 목질화가 안 돼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물을 좀 많이 못 주고 이렇게 햇빛을 좀 받던 아이들이어서 밑에 부분이 금방 목질화가 되었어요. 목질화가 금방 되면 사실 뭐 성장은 하지만 좀 성장이 이제 더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좀 크기가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면 이렇게 목질화 되는 것을 조금 더디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 주는 시기를 물도 조금 자주 주시고 햇빛을 그대로 많이 안 받게 해주시는 게 목질화가 조금 더디게 좀 천천히 되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웅동자금처럼 웅동자처럼 이렇게 수관이 얇고 목질화가 되는 이런 아이들도 물을 겨울이지만 물을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우 제가 그리고 이 아이는 제가 정말 깜빡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로제트만 보면 굉장히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생기가 있어 보이고 요게 지금 레드베리인데요. 아주 따글따글하고 좀 우짜라지 않게 키우려고 제가 물을 자주 못 줬어요. 자주 물을 못 줬는데 아 그래도 잘 크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많은 양의 물을 주지를 않았던 아이였는데 제가 오늘 이 아이를 지금 물을 한번 흠뻑 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줄기 중간중간에 시들시들해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요 아이들을 좀 가까이서 볼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중간중간에 가지가 시들시들해지면서 중간 가지가 힘이 없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러면 안되는데 하고 지금 물을 줬습니다. 요렇게 또 레드베리 또 베리 종류 아이들이 굉장히 수관이 또 약하고 얇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 중간중간에 얼굴만 보지 마시고 꼭 요렇게 줄기를 한 번씩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줄기가 많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보신 다음에 줄기가 좀 말라 있다면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요런 베리 종류 아이들은 얼굴이 굉장히 따글따글하고 보고 있으면 사실 물이 고픈지 사실 모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꼭 얼굴을 보기보다는 요렇게 수관을 한 번씩 요렇게 네 요렇게 줄기를 확인을 해주셔서 줄기를 보고 물을 주시고 또 챙겨주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요 아이는 조금만 좀 늦었으면 줄기가 많이 마를 뻔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네 물을 줬습니다. 네 얼굴만 보면 별로 이렇게 아픈 아이들처럼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꼭 오늘 여러분들 다육이들 중에서도 이런 베리 종류 아이들이 좀 있다면 줄기는 좀 괜찮은지 한번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찍으면서 요 아이가 하나 눈에 더 들어오네요. 요 아이는 이제 희성금인데요. 희성금도 밑에 부분이 목질화가 되고 이렇게 수관이 굉장히 얇은 네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희성금도 물을 좀 자주 잘 챙겨줘야 되는 고런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희성 네 요런 아이들은 지금 이제 동형다육이라서 어 지금 예쁘게 굉장히 성장을 잘하는 고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런 아이들도 수관이 굉장히 얇고 네 목질화가 금방 되는 종류의 아이들입니다. 탑돌이 아이들이 대부분 네 고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지만 그래도 물을 조금 어 자주 챙겨줘야 될 아이들 중에 하나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네 추운 날씨지만 네 잊지 말고 꼭 물을 챙겨줘야 되는 아이들 몇 가지 한번 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라고 아 이제 물주기가 참 조심스러워지는 계절이잖아요. 또 네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관이 얇고 이 줄기가 금방 목질화가 되는 이런 아이들은 꼭 물을 잘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주기에는 사실 법칙이 없습니다. 다육기에 따라서 물주기와 또 계절마다의 관리의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키워보시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참고가 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늘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한 번 더 아이들 물 챙겨주고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육이 어떤 아이들이 조금 수관이 말라져 있지는 않은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잘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내 다육은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